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근데 있잖냐 우리 안씨 자손나비야 네 어 근데 너 뭐하고 싶냐 너희들 궁합 보러 온다고 그랬잖아 네 궁합이 아니라 너는 직장 먼저 어? 잡아야 되지 않을까? 방송 쪽으로 많이 생각은 해봤었는데.. 방송 무슨 방송 혹시? 유튜브 BJ 같은 거 막 그런 거 약간 해보고 싶은데.. 이걸 이렇게 여자친구한테 좀.. 근데 나 하나 물어볼게. 너 어디 아파? 네. 어디 아파? 당뇨가 좀 있어요. 응. 근데 당뇨 말고 또 다른 거는 안 아프냐고? 네. 딱히 지금 아픈데 당뇨 말고는 없어. 당뇨 말고는 없어? 네. 응. 아 눈 있어요. 눈. 잠깐만. 당뇨. 지금 몸이 좀 안 좋다 그래. 네. 발도. 응. 발, 눈, 똑. 그거 말고는 지금 없어요. 너 어깨 같은데 이러는데 괜찮아? 허리랑? 응? 네. 딱히 지금 뭐 통증 느끼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없어? 네. 응. 너는 있잖아 지금 이런 몸이 조금 많이 아플 것 같아서 하는 얘기야? 네. 이해했어? 네네. 응. 지금 들어오자마자 직업. 직업 얘기하시고 몸 얘기를 하시거든. 네. 그래서 그냥 네가 생각할 때 일반 직장 있잖아. 네. 다니기가 조금 힘들어. 그 전에 직장 다녀봤어? 아 마케팅에서 한번 다녀본 적은 있어요. 정식적인 직원을 내가 한번 다녀본 적은 있어요. 갖고 몇 년 다녔어? 몇 년까지는 안 다니고 한 3개월 다니다가. 어. 너무 이게 그 위에 위에서 너무 이렇게 갈고 있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가 그만뒀어? 네. 응. 근데 우리 지금 안씨 자손나비는 어? 네. 어. 지금부터 건강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네. 이해하셨어? 뭐 수영이라든지. 네. 어. 이렇게 힘든 일은 또 못 하고 힘든 운동은 좀 못 하신다 그래. 네. 아니야? 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좀 힘든 운동 있지. 막 뛰어다니거나 이런 거는 본인이 조금 힘드시고. 네. 수영이나 이런 거는 좀 괜찮으셔. 어? 이해하셨어? 네. 몸 관리 먼저 하고서 어? 네. 좀 그래. 근데 본인이 지금 23살, 24살 이때부터 방황이 조금 시작됐다거든. 네. 이해했어? 네. 나 하나 물어볼게. 어렸을 때 이렇게 맞은 적 있니? 네. 누구한테? 아무래도 운동부 하다보니까 선배들한테도 많이 맞고 꼬치님 감독년도 진짜 많이 맞았던데. 응. 무슨 운동했어? 농구였었어요. 농구. 네. 근데 좀 많이 맞았니? 네. 그치? 응? 네. 맞는 게 막 보이거든. 그래서 우리 지금 안씨 자손나비가 조금 사람 대할 때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니거든. 네. 근데 조금 사람에 대한 믿음 같은 거. 어. 이런 거를 쉽게 갖지를 못해. 네. 이해했어? 네. 그리고 겁이 나. 사람 만나는 게. 네.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닌다고 해도 너는 굉장히 힘들 거야. 어?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네. 그니까 업무상 대화 내용이고 지시해야 되는 대화 내용이어서 너한테 어떤 게 이렇게 오잖아. 그러면은 어 보통 사람들한테 어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얘기도 너는 아 이 사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 어. 무슨 얘기인 줄 알지. 그렇게 막 생각을 갖게 돼. 네.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어. 그치? 그니까 이 마음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겠지. 네. 몸부터 다시 돌려놔야지. 네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겠지. 네. 그래 아니야. 맞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 아니요. 면제. 왜 면제? 운동해서? 아니요. 그 처음에 그냥 발 때문에 공인 요원으로 빠졌었는데 장기 대기로 이제 면제 됐다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응. 그니까 지금 몸 자체가 네가 운동을 했는데도 조금 일상생활 하기가 조금 힘들어 보여. 어? 네. 버겁고.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난 미안해. 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어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 했거든. 네. 초등학교 이자락까지는 괜찮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좀 많이 맞고. 네. 어떻게 알았어. 어. 어? 이해 있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좀 많이 맞고. 네가 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우욱 해가지고 또 때리고. 네. 뭔 얘기인 줄 알아? 근데 그게 한 명만 그랬던 게 아니래. 네. 여러 사람 있었어요. 그 다음에 네가 무슨 말을 하면 병신. 응?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너를 좀 병신 취급했다고. 바보 취급. 네. 이해 있어? 어. 그거부터 너 트라우마 먼저 치료를 해야 돼. 네. 이해 있어? 그리고 밖에 나오기 싫으면 너 한적 끝도 없이 집에 있어. 응? 네. 무슨 얘기인 줄 알아? 네. 그래서 그 치료 먼저 해야지 되고. 어? 네. 이해 있어? 심각해 너. 알고 있어? 이 정도로 심각한 줄은 몰랐어. 네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좀 힘들어. 그나마 여기 여자친구 만나 가지고 조금 좋아지기는 했어. 네. 좀 느끼긴 해요. 그치? 네.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근데 여자친구가 많이 사람을 많이 걸러내 줄 뻔. 모르겠어. 너는? 그래. 어. 얘가 많이 힘들어 했어. 사람 때문에. 이해 있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직장에 나가는 것도 사실은 서류 놓고 이런 것도 자신감도 없어. 솔직히 말해서.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그니까 자신감이 없다고. 네. 어디 가서 내가 어떻게 해? 왜? 또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업무 같은 거 이런 능력이 좀 떨어져? 어. 이해 능력이 아니야? 네. 맞아요. 그래서 두려워 사실은. 응? 두렵다고. 네. 어.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게. 내가 부족함이 많아서. 근데 니가 아까 유튜브라고 했잖아. 네. 유튜브를 어디 들어가서 이렇게 찍는 거 말고. 니가 혼자 개인적으로 찍어서 유튜버를 하고 싶은 거야? 그것도 있고. 응. 좀 이렇게. 동업도 그런 거 해보고 싶고. 응. 동업은 좀 힘들 거 같아요. 응. 동업은 이해랑 하셔야 될 거 같고. 이해를 했지? 네. 어. 누가 나하고 너한테. 야. 친구야. 동업하자. 이 얘기는 안 나올 거 같고. 이해했어? 네. 어.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섞여가지고 또 상처받지 말고. 네. 이해했어? 그 자신감 먼저. 그 자신감 먼저. 머리 부분을 좀 많이 맞았니? 머리도 지금. 얼굴 위주로 좀 많이 맞았고요. 그니까. 네. 이 두상. 응. 이 위주로 조금 많이 해서. 좀 그때부터 니가 멍 때릴 때도 좀 많아. 이해했어? 어. 이해했어? 네. 유투버를 한번. 스웻을 혼자 있잖아. 네. 한번 찍어봐. 그리고 운동 먼저 하셔야 돼. 네. 어. 수영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순환 하는 데 있어. 기치로 하는 거 있어 강아지. 응? 네. 뭐 국선도나 막 이런 거 있지. 그런데. 그런데 가서 기순환 운동 해도 좋아요. 스트레칭도 다 되고 다 돼. 이해했어? 네. 단전 호흡이나. 이게 기가 지금. 상하가 지금 안 맞아 강아지. 이해했어? 네. 운동을 하다가 지금 딱 단절돼 버렸잖아. 네. 그러면서 기순환이 옛날처럼 되질 않아. 그래서 몸이 자꾸 고장 날 거야 강아지. 예? 네. 이해했어? 응. 그다음에 우리. 여자친구분. 응. 넌 니가 노력을 안 하네. 응. 응. 혼날래? 넌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응? 응. 안 하지. 응. 너는 머리에 장깨가 너무 많아. 응. 아니야? 맞아요. 응. 장깨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애들 들자면. 어. 쉽게만은 가려고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아. 어. 일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일자리 많은데 니가 안 한다고 그래. 아니야? 응. 노는 게 제일 좋아. 이해했어? 응. 어. 그러다 혼난다. 노력 없이 되는 게 뭐 있어. 그쵸. 그치? 응. 그냥 거저먹으려고 그러네. 응? 지금 직장 논지 얼마나 됐어. 좀 오래 됐어.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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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지금 네 살부터 조금. 본인이 힘들었을 거래. 네. 스물 넷. 응. 넷이면 십팔년도지. 네. 응. 십팔년도. 이렇게. 십사년도. 아니. 스물 넷. 이렇게 꺾여오면서 이제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래. 응. 근데 너 왜 안 다녀? 원래 무슨 일 했어? 원래 생산지 계속 다니다고. 그니까 화장품을 계속 나가야 하는데 이게 너무 하기가 쉬운 거야. 응. 손도 아프고. 근데 핸드폰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나오니까 계속 안 하려고 하는 거 같아. 근데 너 왜 안 해? 응? 응. 왜 안 하지? 네가 안 하는 건데? 이러는데. 응? 이러는데 자꾸 놀게 돼. 놀게 돼? 응. 혹시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그래? 그건 아니. 그 전에도. 그 전에도? 잠깐 잠깐 나가고. 응. 또 놀고. 또 놀고. 응. 네가. 살아가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야? 없는 거 같아. 없어? 삶에 의욕이 없어. 그럼 너희들은 진짜 환상에 바퀴벌레네. 크. 어? 너희들이 유튜버 찍어. 어때? 백수의 일상. 굿. 어? 어때? 한 번 말해봤었는데 반대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아 유튜버는 아니래? 응. 왜 이것 때문에? 초상권이 있어? 어? 아무래도 얼굴 팔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얼굴 팔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요즘에는 그러게 안 하면 밥 못 먹고 살아. 유튜버라는 거 자체가 내 얼굴이 들여놔야 되고. 또 드러나는 것과 동시에 내가 책임과 의무가 좀 따르는 것도 있어. 그렇지만 강아지. 너는 다시 공장으로 가든지. 응. 이해했어? 아니면은 다시 이렇게 힘든 일. 응. 이런 거를 조금 하기가 좀 힘들면. 뭐 요리를 배워본다던지. 근데 네가 부지런히 손재주가 타고나지는 않달. 응. 아니면은 이제 조금 할 수 있는 건 뭐 바리스타나. 이해했지? 학원 같은 거 등록해가지고 좀 다녀보고. 이해했지? 그거는 이제 손이 안 나와도 되잖아. 그치? 네. 어? 얼굴이 안 나와도 되지? 어. 그러게 조금 해봐. 둘 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언제 하려고? 결혼하려고? 굶어 죽어 이놈들아. 어? 이제 스물여섯 정도 됐으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살아보려고 노력해야지. 그치? 응. 넌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저는 이제 슬슬 공장을 찾아보고. 어. 너는 공장 다시 나가. 이해했어? 네. 어. 그래도 일자리는 나온다 그래. 네. 이해했어? 어느 쪽으로 갈래? 안산 쪽으로 갈래? 아. 저 인천 쪽으로. 인천? 어디 쪽? 네. 인천 그냥 부평이나 남동 문장이나 그런 데 계속 힘들어도 다닌다고. 응. 좀 다녀봐. 이해했어? 그리고 우리 지금 남자친구분은 몸부터 먼저 만들어야 돼. 이해했지? 몸이 사실은 이제 본인이 못 느끼겠지만 자꾸 축축 깔아앉고. 이해했어? 네. 일상생활 할 때 조금 힘들어. 응? 이해했어? 네. 응. 최근에 자주 우울한 것도 그 이유인가요? 어. 왜냐면 내가 한번 꺾였기 때문에. 네. 원래 있잖아. 너는 사춘기 겪으면서. 네. 그때 이제 뭐 선우 간에 선배 후배 간에. 네. 이런 운동하는 그 단체에서 네가 폭행 아닌 폭행은 좀 이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네. 이해했지? 네가 그때부터 우울증을 항상 안고 있었어요. 네. 이해했어? 네. 응. 그래서 사람에 대한 이런 믿음 같은 게 없어. 조금 이렇게 힘 세거나. 조금 이렇게 나를 좀 깔아뭉개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좀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만 봐도 너는 움찔움찔하게 돼있거든. 이해했어? 네. 그러지? 네. 어. 그래서 이제 만약 예를 들자면. 용군 사장님처럼 막 재미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우씨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또 한 발짝 이렇게 좀 물러나게끔 돼있거든. 의기소침해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습관 고치려고 하면 내가 여기부터. 마음부터. 생각부터 치료를 해야 되잖아. 네. 그 치료한다는 게 심리상담을 해도 괜찮고. 어? 네. 아니면 내가 운동을 해서. 예전에 나의 몸으로 조금 돌려놔야겠지. 네. 몸 기운을. 네. 그치? 뭐 이게 뭐. 조상병이니. 막 이렇게. 요즘에 막 핫한. 뭐. 무슨 병. 뭐. 빙이니. 이게 아니고. 강아지. 네. 우리 강아지는 사람에 의해서. 생긴 병이야. 뭔 얘기인 줄 알지. 그러니까 여자친구는. 어때. 빨리 결혼하고 싶지. 응. 빨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응. 응. 그러면은. 옆 곁에서. 너는 직장생활 하면서. 남자친구가. 운동을 매일 하는지. 이렇게. 어. 스케줄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지. 조금. 봐줘. 응. 응. 이 생활의 이 패턴이 다 무너진 지가 좀 됐어요. 응. 본인은 원래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내 하루 여과를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이 패턴이 항상 잡아져 있었던 아이거든. 네. 근데 그게 이제 싹 무너지면서. 네. 어. 본인이. 내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분명히 존재했다거든. 네. 이해 있어. 아침에도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어. 움직이기 싫으면 안 움직이고. 이해 있어. 그래서. 당뇨. 지금 26세에 당뇨 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네. 그치. 네. 몸부터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시작해보자. 네. 이해했죠. 저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얘가 가위를. 형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위를. 응. 엄청 잘. 원래 잘 안 눌렀는데. 응. 잘 눌렀는데 이제. 응. 혹시 그거 우울증 때문에. 우울증 이제. 혹시 형이. 어? 네. 친형이야? 네. 근데 그 형이 언제 돌아가셨어? 3년 정도? 응. 2018년도. 응. 18년도? 네. 응. 근데 그 형이 좀 우울증을 알았어? 네. 잘 모르겠어요. 형이 자폐성장이라서. 자폐성장. 근데 너는. 네. 그 형처럼. 네. 조금. 너도 그 끼가 조금 없지 않았니? 어. 그쵸. 음.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은 있던 것 같아요. 응. 너도 있어 약간. 그래서 아까 그 얘기하잖아. 내 몸부터 돌리라고.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뭐. 너 요즘 말하는 뭐 빈이나. 네. 막 이런게 아니라. 원래 내가 타고나기를. 네. 어? 그렇게 타고났는데. 형. 형보다는. 너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어. 네. 정상으로 태어났어. 아가야. 네. 그치? 네. 근데. 너가 중고등학교 때. 어. 너무 힘들게 보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때 네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네가 주저앉았다거든. 응? 성년이 되고 나서. 네. 어. 그러니까 그 시간 요거만 좀 고쳐내고서. 어? 네. 어. 조금 움직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운동을 하라는 얘기는. 운동을 하면서. 네. 우리가 그.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해 주면 될게. 그냥 우리가 산해를 가잖아. 그러면. 올라가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하잖아. 오르면서. 예를 들자면. 그치? 근데 운동하면서 수영 같은 거 하면서도. 똑같거든. 근데 내가 보니까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당장 힘든 운동은 할 수 없고. 네. 어. 뛰거나 이런 운동은 할 수 없고. 네. 그치? 그 체력은 안 되잖아. 너 지금 몸이. 어? 네. 그치? 네. 어. 그러니까 운동을 조금 해서. 웅투영이나 이런 거 하면서. 수영도 엄청 힘들어요. 칼로리 소모가. 네. 근데 물속이라. 내 지금 체중이나 이런. 지금 뼈 근육이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발목이랑 무릎이랑. 아니에요? 맞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수영하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내 몸 기운을 돌리라고. 이거를 꼭 형이 죽어서. 어? 내가 귀신병이다. 무슨 병이다. 할 수 없어. 이거는. 이해했어? 너 노력도 좀 필요하단 얘기야. 네. 응? 그게 아니래. 원초적인 게. 형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야. 너는 그 전부터 이미. 어? 그 병을 앓고 있었어. 마음의 병을. 이해했어? 네. 응. 틀려? 맞아요. 맞잖아 너. 어? 응? 네. 거기서 이제 깨어나와야지. 그래야지 너 장가 갈 수 있지. 네. 넌 얘한테 가고 싶지. 네. 근데 얘는 아직 마음이 안 샀어. 그래 아니야. 맞아. 응. 내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 여자친구 보고. 얍삿바다고. 잔머리. 잔머리 깨돌이야. 깨돌이. 뭔 얘기인 줄 알았어?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알았어. 물어볼 거 없지? 저희 결혼을. 결혼은 할 수 있냐고? 네. 응. 나 지금 좀 호전되는 상태에서요. 만약 여기서 호전되면. 저는 막. 다른데 무단 가면. 동갑이라는 이유로. 돼지띠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응. 근데 있잖냐. 너가 지금 안씨 남자친구랑 결혼 하려고 그러면. 네. 사물인을 수도 없이 새겨야 돼. 이해했어? 그러니까 아들 하나 좀 키우는 심정으로 살아야 돼.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얘가 야갓기 때문에. 이렇게 남자 역할을 네가 해야 돼. 할 수 있겠어? 근데 이 정신으로 너가. 지금 이렇게 맨날 핑핑 놀면은.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잖아. 근데 개인적으로 내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지금. 친구처럼. 연애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걸 추천하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왜냐면. 안씨. 지금 남자친구도 귀한 자손이고. 여자친구도 귀한 자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그치. 근데 지금. 남자친구 지금 이 현 몸 상태로. 장가를 가면. 그치. 네. 가장의 노릇을 못 하겠지요. 그쵸. 그쵸.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없죠. 그쵸. 근데 지금. 둘러보니까. 여자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야. 정신이 반이 나갔어. 나사가. 어. 무기력증에 빠졌단 얘기야. 너도. 그냥 편히 살라고만 해. 어. 둘이 있잖아. 거실에 딱 있다고 생각하잖아. 리모컨 싸움에. 뭔 얘기인 줄 알아? 네. 쇼파 내가 차지하겄다고. 이해했어? 네. 응? 맞아요. 응? 근데 그러면은. 거기 밑에서 어떻게 가정생활이 유지가 돼. 그치? 나는. 둘이 결혼한다. 그러면 솔직히 반대. 이해했어? 결혼을 하면. 우리 여자친구가. 고생을 조금 많이 하시겠죠. 그런데. 너는 그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오려고 생각을 하면. 아내로 맞이하려고 생각하면. 어때야 돼? 제가 볼게요. 본인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단 얘기야. 이해했지? 응. 그러니까 지금 친구처럼. 서로 발전을 위해서.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응? 네. 응. 그리고 남자친구는 빨리 운동 먼저 하세요. 응. 어. 무릎도 같고 발목도 같고. 네. 보니. 어깨 이런 팔. 응? 네. 이런 데도 같고. 어?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운전하여? 네. 운전? 네. 응. 잘 보여? 비오거나 그러면 잘 안 보일 텐데. 본인이. 밤이나. 네. 그치? 네. 운전 조심하시라는 얘기야 이 얘기. 네. 이해했지? 네. 응.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래서 올해 고비는 좀 잘 넘어갔을 것 같고. 본인이 직장 다니려고 하면 얼마든지 있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응. 잔머리 대마왕이래. 이해했어? 아. 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 죄송합니다. 질문이. 아. 그래도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아예 놀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지금 당장 일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 가장 어울릴까요? 일을요? 네. 근데 본인이 사무직 같은 거. 지금 육체적으로 하는 일은요. 네. 조금 많이 힘들어 보여. 네.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육체적인 일도. 한다면. 정말 구해진다면 해요. 금방 지쳐. 본인이. 네. 한 석 달을 못 버티는 게 보여. 네. 근데 사무직에 있으려니 내가 솔직히 프로필이 없네. 그치? 네. 그러면은 이제 물류센터 같은 데나. 네. 아니면은 이런 경비업체 있죠. 네. 운동회에서 뭐 생긴. 네. 뭐 청원경찰 막 이런 거 있지. 네. 그런 것도 괜찮아요. 어. 근데 운전하는 일이나 배달하는 거나 이런 거는 안 되고요. 힘들어 보여요. 어? 네. 이해했어? 네. 서류 집어넣을 때가 조금 본인은 국한되어 있고. 음. 본인은 그거 알고 있고. 우리 여자친구분은 많이 있어요. 일자리는. 골라가서 할 수 있다 그래.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음. 본인 운전 조심하셔야 돼. 네. 음. 나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